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포 워필드에서 30여명 게임으로 돌아온 물컵입니다. 이날은 도쿄마루의 MWS 마크18 모드1 GBB 라이플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실총은 미특수천부대의 제식 단축형 소총으로 사용되었던 소총이며 도쿄마루의 MWS 제품답게 뛰어난 작동성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볼트 캐리어에 푸른색 유광 우레탄 도색을 하여 마치 훈련용 시뮬리션탄을 사용하는 훈련용 화기같은 느낌을 줘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날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간 상황이라 카메라에 크고 작은 이상이 많이 생겼던 날입니다. 덕분에 몇몇 캠이 갑자기 꺼지는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억 quick. 하하하 뱅아! 오케이. 오케이x4 뱅아! 뱅아! 아빈아! 더 쏟아 더 쏟아 더 쏟아 더 쏟아 넘어있네 넘어져 끝 넘어져 야, 그럼 뒤로 들어가 아, 들어가 다 왔어? 네 없어도 된다 잡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공격 마크 마크 허헤헺 마크 알맹 마크 마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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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커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